대한민국은 혁신입니다. 저희 스파클랩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에 투자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과 또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저력과 투지와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다면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